안시성으로 형굴을 상대할 수가 없어 똥씨야 안시을 청 질 번 탱랑청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고구려의 시민이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물지 마십시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 arguably 성주만 비쌈 Up 앉아 새끼 오 오 고구려 coins 코 문 메 Ac습 St 지지 않는다.